아휴 잉어 제끼들이 무슨 저 가물치처럼 저렇게 털어다니냐 에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아우 이건 줄 알았어 야 이거 여긴 땅인데 아 쒸 그렇지 이야 4시간 만에 입질 받는 거야 우후 야 우후 자 사이즈는 되는구나 심상치 않은 사이즈의 가물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물가로 내려가는 김재욱 휴 이번엔 무사히 랜딩을 할 수 있을까 깐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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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으아 으아아아 휴우 휴우 후우 오하 한눈에 봐도 엄청난 크기의 녀석 가물치 낚시 한방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 오픈호트에서 아까 전에 허연 잉어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식도 혼내주려고 던졌는데 뽁 하고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뽁뽁 하고 안 때리거든요 뽁 하는 소리 아 순간 사이즈 이 정도 좋을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90 한 5은은 나올 것 같은데요 성미지에서 만난 미터급 가물치 사이즈가 와 대충 볼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 뺨이 20일 나오거든요 월주 다섯이면은 메다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따 한번 줄자로 재보겠습니다 이 메다의 꿈은 꿈만 꾸지 실현 가능이 별로 없는데 잘하면 오늘 미터 나옵니다 고마워 일단은 아우 내가 옛날에 놔줬던 그놈 아니냐 내가 그때 이 하얀 플러그 이걸로 잡았는데 잊지 않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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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알았어 알았어 내가 빼준다니까 네가 못 빼 가만있어 봐 내가 해줄께 잊지 않고 이거를 물어준 거지 쎄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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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지마 닫으면 큰일난다 어우 오랜만에 입 벌리고 손을 다 떨어보네 어우 무서워 강화발이 있지 않고 물어준거지 오케이 자 민을 없으니까 삭 빼지죠 85 넘어가면서 이게 머리가 딱 갈라지는거 거든요 아우 좋아 아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 내가 대충 들어도 이거 12키로 이상 쒸야야야야야 지느라 이거 쫙 피져 과연 정확한 크기는 얼마나 될까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 준자를 안 들이대는데요 정확한 준자 우리가 건축 설계할 때 쓰는 정확한 IGFA 공식 준자로 들이댑니다 자 야 1m 넘어야 돼 인마 너 아 인마 오늘 90만 넘어도 내가 오늘 저녁 소고기로 간다 소고기 자 따다다단 따단 전제 선수 60을 넘어서 70 70 70을 넘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80 80을 넘어서 아 90 넘어갔습니다 마야의 90에 벽을 깨고 뚝뚝뚝뚝 나가고 있습니다 자 따 따단 따단 야 야 이거 꼬리 잘린거니 야 쭉 펴봐 야 원래 너 꼬리가 요밖에 안되는거야 98 누구나 잡는다는 98 아 이거 뭐 들고서 멘트하기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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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시간에 부여에서 가물치 할 때 조금 부진 했거든요 그냥 배수들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1박 2일로 이 음성권들 대물터들 아 술래를 하려고 했는데 첫날 이런 사이즈를 만납니다 오호 자 이 녀석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빨리 놔줘야 나중에 어복 많은 분이 1m 넘은 거를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후후후 알았어 알았어 아우 성질은 고약해갖고 이 지느러미 쫙쫙 피는구나 그냥 자 더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이 녀석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자 아휴 힘들어 이거 어디다 놔줘야 돼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는 거야 이거 아우 좀만 기다려 여기 나주면 얘가 바로 나갈까 고마워 야 한 3-4년 뒤에 또 만날 수 있겠냐 너 응 가 가 야 야 야 자식 인사라도 하려는 것일까 천천히 헤엄쳐 나가는 녀석 아따 저놈이 또 저놈이 또 저만치 가다 한번 돌아보네 하 미터 좋은 사이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놓아줄 때 그 기분은 두 곱절 세 곱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성비지 오셔서 큰 사이즈 많이 걸어보시고 또 많이 놓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 세면대 가서 좀 씻고 남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온몸에 땀이네 아우 후후 아이고 저기 또 울렁대냐고 저거 인거네 딱 보세요 딱 이 엣지에서 마름이 딱 다 끝나는 엣지에서 쫙 끌고 온 자국 쾌헤 타겟 성공 아 이 타겟 이렇게 크게 성공할 때는 이 몸속력을 탁 해줘야 되는 거거든 야 좋아 사랑과 정력을 흥분된 마음이 가시지 않는 채 1박 2일 게임 첫날의 마지막을 장식할 또 다른 몬스터를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탐색을 해보는 김재욱 해 질 역을 맞이한 상미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비가 오는데요 뭐 좀 전에 그 사이즈를 못 잡았다면 이 비가 뭐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은 뭐 저는 만족합니다 아 비 더 와야 돼요 전국에 지금 비가 안 와서 날리니까 오늘 뭐 일찍 마치더라도 그냥 한 500미리 쏟아줘야 돼 500미리 마치 멍게 감사합니다.